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건데 대부분 놓치고 있는 건데요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보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있는 카톡을 켜고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있는 개인 보안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내결제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현금영수증 발행정보 관리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애초에 초기 세팅 자체가 이거니까요 근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진발급된다고 써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이걸 보고 아 따로 등록 안해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자동으로 자진발급된다는 말은 구매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소비자 스스로가 따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냥 010-0000-1234 라는 임시번호로 발급만 해놓은 거죠 한마디로 나중에 따로 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친구 생일에 카카오 선물하기를 하거나 카카오페이 자체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이라도 당장 여길 눌러서 꼭 등록하세요 그냥 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고 여기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자동으로 해줘서 따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죠 특히 현금영수증 이거 연말정산할 때 개꿀인 게 일반 카드는 공제율이 15%밖에 안되는데 이건 무려 3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해놓으세요 혹시 올해 연말정산때 토해내기는 커녕 나도 13월에 월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